국민들은 왜 분노하는가? 한번 보시죠.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국민들이 왜 화를 내십니까? 왜 여러분 열을 받습니까? 왜 울분이 차고 넘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저는 제 생각이 아마 여러분 생각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 두 번째는 반헌법적이고 사악한 의도가 분명히 담긴 입법안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 세 번째는 경제사범을 중시해서 부패와 경제사범을 중시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정작 그들의 입법목적인 공직비리와 선거부정수사를 검찰이 포기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버린 겁니다. 이러니 이런 바보천치 같은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사선의원 정도 된 자가 이렇게 바보천치 같은 반헌법적이고 그리고 사악한 의도가 분명히 담긴 그런 입법안을 협상 대결을 삼으면서 상대방의 분명한 입법 의도인 공직자비리검지 선거수사검지를 받아들이고 그 얼두당도 않게 경제사범이 중요하니까 부패사건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짓기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셰팅할 정도 되면 권성동의는 원내대표를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양반이단 거죠. 국민들이 물려서서 안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번에 또 아우성을 쳐지 않았으면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고개 숙이는 그런 답변이 이준석으로부터 나오지도 않았고 권성동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이 고함을 치고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이 친구들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힘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당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발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는가 여러분들 조사 결과가 12만 명이 하루 동안 실시돼 가지고 선거수사 공직자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 포기 양당 합의 국민의힘당이 정치인 수사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미두당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6%가 잘못된 합의라는 겁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국민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게 되면 설령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SNS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글을 올릴 게 아니라 언론 꼬리를 내리고 뭡니까 그것을 무기로 해서 민주당 측에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가 계속해서 잘했다고 이렇게 변호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96%가 되는 겁니다. 12만 명이라는 이야기는 120만이 참여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문을 들어가 보시면 관련 기사의 댓글이 그냥 도배가 됐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냐요.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권성하님입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세 번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싹을 잘라야 되는 겁니다. 탄핵에 찬성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겁니다. 아마도 사유로 부정성으로 당선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격한 발응을 보이신 분인데 놀랍게도 찬성이 405명이고 반대가 한 분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격노하는 겁니다. 김기용 님은 한시적 합의안이고 조금 지나면 금수완박이 완벽하게 완성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슨 변명을 그렇게 늘어놓느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구제불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기가 지금도 잘했다는 겁니다. 364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 정의님은 계속해서 같은 논리를 가지고 본인도 답답했든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니까 댓글창은 닫아놓고 댓글창을 열어놔서 폭발했을 겁니다. 지금 권성동 씨 페이스북이. 이 정의님이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개변을 왜 계속 이렇게 펼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지금 진심입니다.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출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지도가 폭락할 겁니다. 자기한테 표를 던진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국정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조재훈 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한 짓을 보고 소탐대시를 한다. 이 사람아 사람이 지금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절대 팔아서 안 되는 것이 있는 법인데 그걸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이익을 얻으면 뭐하냐. 미래가 날라가 버리는데 지금까지 윤석열을 검사를 해서 대통령으로 만드는 명분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뭐뭐야 너같이 정치질 할까 봐서 다섯 달이 어린애도 하겠다. 무슨 저런 정신 수준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냐 참 안심하다. 178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를 안 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정치를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자기 삶을 살아가든 간에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지켜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절대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 안 되는 것이 있고 절대 팔아먹어서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걸 조재원님이 그대로 지적하는 겁니다. 팔아먹어서 안 되는 것. 협상 대상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을 협상을 하고 팔아먹어버린 것을 국민들이 경로한 겁니다. 검찰을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검찰을 팔아먹고 나서 팔아먹은 논리라는 것이 부패하고 경제사범이 중요하니 그건 지켰습니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원기님입니다. 민주당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면제비를 주십니까.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부패에 연루되어서 약점이 잡혀 있습니까. 정말 웃기는 짓을 겁도 없이 하네요. 정치 생명을 꺼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난 겁니다.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이해창님입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폭망 직전의 민주당을 살려준 당신은 책임지고 바로 사퇴라는 겁니다. 바로 사퇴라. 잔말 말고 156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가 없습니다. 이런 게 모든 신문기사에 그냥 댓글에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잘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기가 차는 것이죠. 본인 페이스북에는 주장을 외치면서 왜 의견 코너는 다 닫아났나요. 댓글을 아마 열어놨으면 좀 더 싱싱한 이야기를 듣겠죠. 행편없는 양반입니다. 최재훈님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당신 하는 거 보니 그 자리에 하루도 있을 수준이 아닌다. 만일 윤석열과 상의에서 결정한다면 윤석열도 동반 사퇴해야 된다. 윤석열을 뽑아준 국민들 눈이 무섭지 않았나 보다. 아니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밀실 야합 정치부터 시작할 속성인가. 윤석열은 정치 초년생인데 시작도 하자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 안 들리냐. 어떻게 했길래 뭐뭐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냐. 시작부터 거들먹거리며 천하대 안 들어간다 난리 죽이더니 한덕수 정호영 같은 사람들을 총리 장관 후보자로 추천하더니 이제 네가 뭐가 꾸린지 좌파들과 연합해서 정치인 공직자 수사 안 하겠다고. 정식으로 윤석열 씨한테 묻는다. 이런 게 정령 당신이 말하던 공정과 상식 바로 서는다라냐. 지금 불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로 미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전에 몰랐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더욱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주 오랜 직위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빠른 길을 선택해야 다음에 모든 게 따라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지금 한 2년째 굉장히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탄압이 참 많습니다. 제가 평소에 지금부터 한 10배 정도의 송출량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모든 걸 다 차단하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 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부정성과 이슈 안 다릅니다. 돈도 안 되고 구독자 수를 느린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보수 우파 유튜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탄압을 당하면 광고 수입도 끊기고 모든 게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소신이 없으면 절대 2년 3년 못 견딥니다. 소신이 뭐냐. 인생은 길고 결국은 바른 길을 걸어야 이긴다는 겁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척건들이 정치판에 닳고 닳은 인간들이 이렇게 해야 국정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좀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듣더라도 결국 자기가 정도 올바른 길을 국민만 보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좌익과 좌파들이 다른 것을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것은 정도를 걷는 겁니다. 정도를. 이번에 정도를 안 그런 거 아닙니까. 정도를. 정도를 안 그렇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놀이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김원배님입니다. 권성동은 자유의파를 능멸했으니까 정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애매모한 표현 말고 확실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애국시민들과 당원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우승 치는 거죠. 김원배님.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동조하실 겁니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나라에서 반헌법 지교 사악한 의도가 명백한 법안을 그것도 전임자의 비리를 덮고 부정선거의 비리를 덮기 위한 부분에 야당의 여러분들 원내대표가 덜컥 잡아두고 그것도 아무런 뭡니까. 대통령 당선의 입장 표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열을 받는 것이죠. 도대체 당신이 뭐냐. 당신이 잘나서 대통령 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문기옥님입니다. 이 sg 정말 아픈 sg 박근혜를 배신하든지 이제 국민도 배신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탄핵과 만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지금 이제 정권인수위 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 안철수 위원장이 비교적 핵심에 근접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가 비교적 핵심에 근접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이 정치인 수사를 제외하겠다. 바로 그 부분에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권성동은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밀실 야합을 한 겁니다. 밀실 야합이 뭐냐. 우리끼리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 수사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권력형 비리가 주로 어디서 생깁니까. 국민들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권력형 비리는 청와대하고 국회의원들이 주로 저지릅니다. 선거범죄 누가 저지릅니까. 대외국회의원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인수비원장으로서 아니라 제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여소야대 국민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하지만 원칙적으로 말해서 이런 권력기관들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제외하는 그런 법안을 야당과 여당이 서로 협의해서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정치인을 제외하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관청을 거쳐 제대와 균형의 견제들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숨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점점 권성동 단독 구태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는데 권성동 당장 물러났길 바랍니다. 윤민상 님은 제가 분노 정도가 아니라 국힘당을 완전히 때려부수고 싶습니다. 최상현 님은 윤석열과 안철수가 권성동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표를 줄지 말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동환 님은 안 위원장님 바로 그 부분이 국민의힘에 잘못했다는 겁니다. 어서 원천 무효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를 게 뭡니까? 정치인이 정치인 수사를 못하게 입법한다고요? 속아 웃을 일입니다. 권성동 씨는 그런 마인드로 최선을 다했다는데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정호 님은 대통령도 되기 이전에 검수완박으로 국민을 배신한다. 배신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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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국정 지지율에 바다를 치게 되면 국민들도 힘들지만 윤석열 정부도 아주 초장목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시우 님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이라고요? 아니 부패한 권력자를 수사하는데 권력 없이 어떻게 합니까? 전임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정의로운 검사고 조국을 수사할 때는 불의의 검사가 됩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을 수사하는데 권력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그대하고 사악한 권력에 맞설하고 검사, 겸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권력의 개가 되기를 거부한 윤석열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검찰이 무너지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사악한 권력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 부패공화국이 되겠죠. 검찰은 국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은 왜 국민을 저버립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아주 암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타격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국민의힘당 원내대표 부패권력자원 좋은 검수완반법 중재안 수용. 윤석열 당선인 중재안을 사전에 무긴 혹은 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1만 명이 투표를 해서 60보 정도가 윤석열 사전에 알고 있었다. 윤석열 중재안 무긴 혹은 허락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건 사실이건 관계없이 바로 이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바로 화살의 최종 관역은 목적지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고 윤석열 정부이고 윤석열 정부와 관역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킹스님이 권성동이 윤석열을 갖고 놀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훈훈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정치판에서 달고 다른 정치판 자체에 엄청나게 익숙한 정치판에 미끌미끌한 미끄라지 같은 그런 척건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지 않으면 적절히 제어하지 않으면 바로 뭡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벌써 경험했지 않습니까? 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의힘의 사전투표 동료의 모든 권영서로부터 시작해서 김기현 모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다 동참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에서도 사전투표 동료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투표 어땠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전국 평균 20%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척건들왕에 휘둘리게 되면 그러면 끝장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장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김영 씨가 2시에 국민의힘당 앞에서 모인다는 그런 그걸 하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첫 건을 주의해야 되죠. 권력의 상부에 오르게 되면 주변에 인의 장막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철두첨에 그 사람들이 그냥 정한 스케줄이나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움직여 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참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비판을 해야 이렇게 부패하지가 않을 테니까 썩지가 않을 거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방송을 관심 있게 보고 있을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